한 때 가성비와 가신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에 비해 성능의 만족도가 높으면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품질일 때는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골라야 하고 가격이 비슷할 때는 품질이 더 좋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것이죠. 가신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일컫습니다. 가성비에서 파생된 말로 가성비를 중요시하던 대중의 소비 성향이 가신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가격 대비 성능을 일컫는 가성비와는 다르게 지불한 가격 대비 내가 느끼는 심리적 만족도가 높으면 가신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 않거나 품질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만족하기만 한다면 가신비가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와 가신비라는 말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어떠한 것의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소비자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소비를 하게 될까요?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가성비보다는 가신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대중성이 중요한 어필 요소였던 과거와 다르게 개성과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중요 핵심층인 MZ세대가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것이 좋다고 여기고 키는 것을 꺼려했던 과거의 소비자층과는 다르게 요즘은 초개인화 시대에 맞게 나만을 위한 나의 취향에 딱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보이기보다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확산으로 글로벌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 역시 매우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반대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개개인의 취향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 MZ세대들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코노미 소비관을 갖고 있어 소비관에도 개인의 취향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미코노미는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본인의 취향을 가장 우위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 행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대가족 형태에서 성장한 기성세대들은 나 외에도 나의 부모님과 형제 등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MZ세대들은 핵하족 문화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기 때문에 이런 미코노미 소비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코노미 소비관을 갖고 있는 MZ세대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개인 취향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취향을 읽어내고 공략하는 마케팅인 개인 취향 마케팅은 가구 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꾸미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요. 인테리어를 위해 가구나 소품을 선택할 때도 소비자들은 본인의 취향을 반영하고 싶어하고 이에 발맞춰 가구 업계에서는 개인의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구 업계에서는 본인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 사진을 SNS에 공유하도록 하는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여행을 테마로 꾸민 공간을 비롯해서 감각적인 아트 작품들로 채워진 공간 로맨틱한 무드로 꾸며진 공간도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취향에 딱 맞는 티덜트 인테리어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북카페 인테리어도 있었는데요. 캠페인의 주요 프로모션 품목이었던 특정 가구들의 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략 70%가량 상승했을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커스터마이징에서 소재부터 컬러, 사이즈, 옵션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커스텀 가구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일부 브랜드에서만 이런 커스텀 가구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저마다 커스텀 가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업계에서도 커스터마이징은 하나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 컬러는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렵고 선택할 수 있는 종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로 주로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인이 직접 원하는 컬러로 조합해서 본인만을 위한 휴대폰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합니다. 가전제품도 우리집 크기에 딱 맞게 맞춤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컬러도 원하는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냉장고 중에서는 불빛으로 컬러가 계속해서 변하도록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컬러를 기분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직접 본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차량이 그 예입니다. 캠핑이나 차박처럼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하는 요즘의 트렌드에 걸맞게 차량 공간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행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차량도 있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패프렌들리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차량에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를 비롯하여 캔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인데요.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액세서리도 직접 디자인과 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액세서리 제작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들에서도 취향 적용 마케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PB 상품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PB 시장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커졌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다른 PB 상품들과의 차별점을 개인의 취향을 공략하는 마케팅으로 두고자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PB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저렴한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컸습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고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원하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PB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이커머스 빅데이터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지 상황이나 현지 소비자에게 맞춘 현지 최적화나 컬래버레이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트에 방문해보면 개인의 니즈에 맞춘 PB 상품들의 종류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농부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채소들도 볼 수 있는데요. 고가의 가격이긴 하지만 당도와 맛을 자랑하는 고품질 과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고 양 많고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합리적인 소비도 물론 좋지만 요즘에 소비자는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전에는 높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유명한 광고 모델로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도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매출 실적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외로 유명한 도넛 브랜드 노티드와 GS25 편의점의 컬래버레이션인 노티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스크림은 50여종의 PB 아이스크림들 중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편의점 컬래버레이션으로 코오롱 스포츠와 이마트24 편의점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인 코오롱 스포츠와 이마트24 편의점의 컬래버레이션이라니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패션 액세서리와 편의점 식품의 만남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신선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에서는 모자와 양말, 단단아까지 3가지의 패션 액세서리를 선보였고 이마트24 편의점에서는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와 에너지바 등을 준비했습니다. 에너지소소시라는 캠페인 이름에 걸맞게 스포츠 활동이나 피크닉 등의 야외 활동을 하면서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패션과 푸드의 만남이 독특하고 신선하면서도 이질감 없이 잘 녹아들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컬래버레이션이었습니다. 편의점 컬래버레이션 밖의 패션 아이템인 양말을 식품용기와 비슷해 보이는 패키지에 포장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구매 후 바로 착용하라는 문구까지 더해 재미를 높였는데요. SNS에 본인의 일상이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공략하는 마케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부 특정층을 공략한 패키지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쇼핑에 특화된 여행 패키지 상품도 있고 힐링에 초점을 맞춰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코스로 구성을 한다거나 물놀이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주요 활동으로 여행 일정이 짜인 패키지도 있습니다. 유적지나 미술관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를 위한 코스도 있고 맛집 위주로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키지들도 존재하는데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호캉스 패키지도 특정 타기층을 공략한 상품들로 획일적인 패키지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유명 호텔에서는 MBTI 유형에 따른 맞춤 호캉스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MBTI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MBTI에 따른 맞춤 호캉스 제안 서비스는 MZ세대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MBTI 유형에 따라 그에 딱 맞는 호캉스 패키지를 제안받고 휴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 개인의 성향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 업계에서도 MBTI를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의 소비 성향을 MBTI를 기만으로 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소, 방식, 우선순위, 가치 기준까지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카드 이용자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냈는데요. 장소에서는 집과 먼 장소에서 소비를 했는지 아니면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소비를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방식 부분에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소비를 하였는지 온라인 위주로 소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했는데요. 우선순위 파트에서는 사고적이거나 나를 위한 소비를 했느냐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우리를 위한 소비를 했느냐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기준에서는 계획된 소비였는지 아니면 유행 선호에 따른 소비였는지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MZ세대에서 MBTI를 맹신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반응도 좋았습니다. 본인의 소비 성향이 어떤 타입에 해당되는지 MBTI 유형을 기반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미와 유익함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카드 업계에서는 비대면 소비에 특화된 카드를 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혜택을 직접 카드 상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개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향을 잃고 공략하는 마케팅이 소비 시장에서 주축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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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